음 3수 한번 해봅시다 3 h 의 r 은 3 더하기 r 빼기 1 이니까 2 더하기 r c 의 r 또는 2 더하기 r c 의 2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음 음 얘가 7 c 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7 c 이다 그러려면 r 은 5 가 되겠네요 그럼 물어보는게 5 h 5 를 물어보니까 더하고 1을 빼면 9 c 의 5 9 c 5 는 94 를 계산하니까 9 c 4 9 8 7 6 에다가 자 6 이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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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품 하고 약품 약품 2 그러면 63 2배 하면 126 10 rus 6 11 10 11 12